요가, 힐라테스, 웨이트, 유산소 운동 언제까지 따로 하실 건가요? 요가원을 가면 지루할 때가 있고, 힐라테스는 비싸기만 하고, 헬스장을 등록했더니 러닝머신만 타고 오는데 언제까지 운동을 따로 정해서 하실 건가요? 힐라바타로 오세요! 비키니 대회 1등 수상, 공기업 강의, 센터 운영, 9년차 경력의 비앙코치가 요가, 힐라테스, 웨이트, 유산소 3번에 알려드릴게요. 운동의 원리는 하나이고, 몸을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면 즐겁게 운동하면서 나의 몸 전문가가 되어 갈 거예요. 힐라바타 운동은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웜업은 요가 동작으로, 본동작은 웨이트와 필라테스를 결합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유산소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쿨다운까지 요가 동작으로 마무리됩니다. 총 60강을 완주하고 나면, 요가, 필라테스, 웨이트, 유산소, 운동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어딜 가도 몸을 잘 알고 쓰는 기초가 탄탄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몸치, 운동치, 초보자 모두 다 괜찮습니다. 꼼꼼한 피드백으로 가까이 있는 듯한 토치가 되어 드릴게요. 좋은 인연이 되어 건강, 즐거움, 다이어트, 수마리 토끼를 동시에 함께 잡아 볼까요?